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지금 2030 투자자들이 대술까지 받아서 올인을 하고 있다고. 글쎄 이제 뭐 다 호구조사를 한 건 아니죠. 청약한 사람 중에 20대 몇 명 30대 몇 명 이게 통계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제 풍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른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걸 한다. 그래서 빚투 빚내서 투자 이래서 마통이라고 그러죠. 요즘 다 줄여서 얘기하는 게 마통 마니나스 통장 또 보험 약관대출 이런 거 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다 일으켜서 물론 이게 레버리지라는 말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만 맡겨서 환급 받아서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개인의 정확한 표현은 개인의 유동자금을 다 그냥 할 수 있는 날. 틈도 빠짐없이 다 모아서 여기다 넣는다. 이런 기사가 난 거죠. 그래서 어제 청약이 첫날이에요. 원래 첫날보다 이틀날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 통상. 큰일 났네. 427.45 대 1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IPO 사상 최대 규모 증거금이 모였던 게 SK바이오팜이잖아요. 그때 31조가 모였는데 그때 종합해서 이틀 동안에 일반 투자가 청약에 323.02 대 1이었거든요. 그걸 하루 만에 427 대 1이니까 오늘까지 하면 이게 몇 대 몇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게임스가 일반 청약 사상 최고 경쟁률을 경신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일반적으로 최종 청약 경쟁률은 첫날 경쟁률의 4, 5배 정도가 나오는 게 통상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 5배는 안 나올 듯 해요. 왜냐하면 첫날에 저희도 이런 뉴스를 하니까 야, 빚 좋은 개살국이 되겠다. 1억 넣어봐야 한두 주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대출 약간 대출 서류 서명하러 가야 되고 바쁜데 이래서 약간 제가 볼 때 평상시에 4, 5배 그러니까 첫날에 만약에 100대 1이었다 그러면 둘째 날까지 합치면 4, 500대 1 되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덜해지지 않겠냐. 그런데 분석기사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주 광풍에 20, 30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른바 3월 이후에 동학개미운동에 20, 30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부동산 너무 올라버려서 거기다가 그 이후에 부동산에 강한 대책 같은 거 나오다 보니까 비교적 자산 축적이 안 돼 있는 분들 입장에서 부동산 저거 우리가 놀 동네가 아니네. 왜냐하면 갭 투자도 지금 안 되는 게 이게 워낙 매매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갭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가장 강한 건 지금 마이너스 대출을 비롯해서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 이자라는 게 사실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자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1년 전 혹은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 싸져 있거든요. 특히 신용도가 좋은 괜찮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냥 또 절차도 굉장히 간단하단 말이에요. 카뱅 같은 데서 그냥 1억씩 땡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돈들 이게 사실 다 유동성으로 모아져서 이런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건데 반대로 말이죠. 대출이라 하면 본인이 없는 돈을 끌어모으는 건데 본인이 돈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은행이나 수신금융기관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라 이거 뭐 이자가 사실 그렇잖아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자가 이렇게 켜켜이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쌓을 적자 적금이잖아요. 적금. 그렇죠? 그런데 이 쌓은 줄 알고 어디 갔다 와 보니까 저저히 안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녹아져 내린 거지. 다른 자산 가격 대비하면. 그래서 결국 쌓는 돈을 허움으로 가지고 쌓은 걸 다 깨가지고 어떻게 해요? 투. 투자. 던질 투 아니에요. 던질 투. 쌓는 걸 던져버린다 이런 거예요. 이게 날려버린다는 게 아니라 일단 리스크. 이 투라는 건 저는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리스크가 위험이죠. 위험. 그런데 리스크라는 단어가 갖는 위험의 함의와 우리가 아이들 물가에 놀고 위험한 짓 할 때의 그 데인저 이 뜻은 다른 거예요. 리스크랑 데인저는 다르다. 그럼요. 데인저로스하다. 데인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 아이들은 절대 물가에 가서 혼자 있으면 안 되는 행위를 얘기할 때 oh you dangerous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리스크하다라는 건 뭔가 보상을 얻기 위한 어떤 결정을 하고 하는 행위. 그러니까 컨트롤될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리스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에서 던질 투 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워낙에 저금리에다가 저성장 국면에서 캐시 100만 원 200만 원을 만들기 너무 어려워져 있는 상황.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자영업 안 되죠. 취직 안 되죠. 구조조정 당하죠. 이런 상황에서 평상시에 가졌던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값어치와 지금의 값어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억 2억을 넣어서 이게 예를 들면 따상 되면 100만 원 200만 원 번다 이거예요. 전 같으면 100만 원 200만 원 안 썼다고 생각하지. 안 한다 이거죠. 왜? 금리가 비교적 높고 직장에서도 보너스도 받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지금은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100, 200이라는 게 엄청난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끌을 해서라도 청약 대열에 합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이쪽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는데 31일 기준입니다. 약간 시차를 두고 발표되니까 드디어 우리 한국의 예탁금이 60조 5천억이 됐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52조. 물론 여기 청약하려고 예탁금으로 맡겨놓은 하루 만에 5조 이상 늘었는데 어쨌든 제가 92년도에 증권회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본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처음이죠. 당연히. 60조. 믿어요.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팀장이 와서 한 얘기가 100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기했을 때 혀를 찼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반기에 또 내년 초에 카카오 게임스만 있는 게 아니고 카카오 뱅크도 있죠. BTS의 빅이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이벤트도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도 또 부동산에서 이쪽으로 이른바 그레이 로테이션이죠. 이렇게 옮겨가기 위해서 내일 아마 청와대에서 5대 금융기관 금융회사 회장들하고도 같이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뉴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려고 해요. 이게 다 증시 자금으로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동성의 증시 유입은 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힘든 발품을 파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만약의 경우에 1,500대 1, 왜냐하면 어제가 400대 1 넘었으니까 한 3배만 하더라도 1,500대 1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00대 1 경우에 여러분들이 청약 증거금으로 1억을 맡기시면 5주 받습니다. 1억 넣으면? 네. 그리고 2,000대 1 되면 한 2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일종의 증시의 이벤트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굉장히 특기할 만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 현상이 어제 오늘 끝나는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이 던질 투, 투자의 관점에서 돈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아주 극명한 현상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보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죠. 하긴 같이 방송하는 최욱 씨도 거의 뭐. 아, 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 겁이 나. 불안하시죠? 아, 정영진까지는 내가 인정하는 게 최후 주식 계좌 투고 주식을. 지난 2주 전에 난 그 KBS에 갔더니 그 얘기할 때 내가 좀 싸했거든. 그때 이후로 조정을 받은 것 같기도 해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 카카오게임즈에 올인하고 있는 2030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일본의 종합상사 지분을 확보를 했어요. 그 뉴스가 주말에 나온 거예요. 주초에 나와서. 야, 이게 웬 뜬금포냐, 갑자기. 일본에 애플 사고 이래서 많이 드신 것까지는 좋은데 또 연초에 3월에 항공주 손절치시고 은행주 일부 손절치 이후에서 이게 요즘 또 어저께인가가 워렌 버핏의 미국 나이로 만 90세 생일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딱 터진 거야. 그래서 생일날 이게 무슨 뉴스냐 이렇게 해서 어리둥절했는데 그걸 이제 금융 어떤 컨디션의 입장에서 이걸 분석을 해서 글로벌 모니터에 누굽니까? 오상용 기자가 이렇게 분석 기사를 냈는데 글로벌 모니터를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걸 샀냐. 약 달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워렌 버핏 입장에서 달러 약세가 앞으로 계속되면 내가 미국 주식만 갖고 있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고 약 달러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보세요. 달러가 약해진다는 건 반대쪽에 있는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1배럴에 50불 미면 사는 건데 약 달러가 상황이 되면 50불 갖고 안 되겠는데요. 60불 주시죠. 그러면 달러 대비해서 원자재 가격이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체적으로 보면 유가라든지 구리라든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아주 단초를 만드는 게 약 달러거든요. 너무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원자재 가격이 상속인데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 물가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약 달러 국면에서는 어느 자산이 올라가지? 미국 자산보다는 신흥국 자산이겠네. 혹은 대척점에 있는 자산이겠네. 그런데 신흥국에 들어가긴 뭐하니까 일본의 종합장사, 이토츠라든지 스미토모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포트폴리오를 뭘 갖고 있냐면 그런 원자재들의 광산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해결된다는 거죠. 약 달러에 대한 해치도 되면서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의 상승에도 자연스럽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버크셔 헤더웨이에 지분을 갖고 있는 스미드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최고 책임자가 최근에 어제 그제 인터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 칵테일이 조제되는 중이다. 퍼플싯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 투자의 축으로 옮기고 있는 거다. 왜? 미국 자산만 갖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받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에 라이딩할 수 있는 자산이 뭘까라고 생각한 게 일본의 5대 상사, 무역 상사라는 거예요. 종합 상사라는 거잖아요. 여기는 유가를 비롯한 투입,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에 돈을 버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에 대한 해치 기능과 더불어서 약 달러가 만들어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라이딩하는 그런 투자다. 과연 이게 성공하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죠. 약 달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간밤에 달러 인덱스라고 그러죠. 6개 통화, 선진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를 인덱스화한 게 달러 인덱스인데 지수화한 게 92.13이에요. 92? 92.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오는 새? 네. 그래서 반등한다고 그랬잖아요. 93 치고 94. 그런데 장중에 92까지 무너지려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거? 유가, 금, 혹은 신흥국 자산 이런 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일본에 웬 뜬금없이 이토추를 사, 수민토물을 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분석가가 또 한마디 한 거는 달러 역사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일본을 비롯한 다른 해외 주식에 대한 매력을 높인다. 투자 대상 기업의 현지 통화가 강해져서 달러 환산하면 수익이 더 늘어난다면 약 달러 기대는 미국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유를 더 강화시킨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왼쪽에 보니까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대표님이 앉아 계시네요. 우리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일시적으로 오늘부터 딱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달러의 향배가 중요하다는 건 명확가나 합니다. 지금 이 추세 92 그리고 위안화 대비해서도 약하고요. 당연히 원화 대비해서도 달러가 약해지는. 인덱스는 사실은 선진통화 그러니까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스웨덴 화폐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만 약세인 줄 알았는데 쭉 가서 보니까 위안화 대비해서도 약세고 나머지 신흥국 통화 대비해서도 약세가 만약에 고착화된다면 우리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도 고려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 주 내로 확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어제 저녁에 KBS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명시적으로. 그러나 선별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전 국민 다 주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는 다 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것도 20번 100번 줘도 괜찮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철이 없네요. 이래서 지금 난리가 좀 났죠. 난리 났었는데 사실 철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무책임한 얘기다라는 뜻의 어떤 얘기인데 인터뷰어들이 그렇게 끌어내는 수가 있어요. 철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거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철은 있는데 무책임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철이 없다고 된 거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인터뷰어도 사실은 너무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는 안. 그래서 어쨌든 준다. 그런데 이게 왜 홍남기 부총리의 말이 중요하냐면 홍남기 부총리는 연방 경제관리 경제수장이라고 하잖아요. 국관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정협의 청와대 당정청 해서 하면 예 알겠습니다. 진격 압투를 하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금고직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런 얘기 충분히 하고 대신 그게 일종의 뭔가 어긋장을 내는 게 아니라 합의를 이루어가는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논의 구조가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는 정치권에서도 논쟁거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거는 안 준다에서 준다. 그러나 선별 지원이 효율적이다. 누구한테 저소득층 치약계층 그리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많이 받은 분들을 선별하겠다. 반대는 이렇게 되죠. 그거 선별하는데 시간 엄청 걸릴걸. 돈 더 든다. 그거 선별해서 지급하는데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들걸. 이 논리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부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뉴스 3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가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잠깐 듣고 와서 이항영 교수님 뵈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